더 베스트 게임 헤이터 지메일 점 컴? 뭐지? 여기로 메일 보내야 돼요? 지메일 점 컴 그러면 답장이 오나 안 오나 왔어! 야 답장이 왔어! 뭐지? 버큐는?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 느낌표? 난 이 게임이 싫어!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I hate this game! 미라는 게임입니다 스팀에서 출시는지 좀 오래됐는데 오래됐었고 제가 이거 맨 처음 출시됐을 때 좀 플레이했다가 너무 어려워서 중도 하차했던 게임입니다 근데 이거 최근에 매드에터가 엔딩 받더라고요? 내가 걔보다 못할 리가 없잖아! 하면서 지금 게임 가지고 온 거예요 나도 이거 엔딩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베이직 색으로 연하게 플레이를 해볼게요 요런 느낌 어때 이렇게 폰트도 바꿀 수 있거든 색깔? 오 이러니까 신나 보이는걸? 아 저 검은색이 최고야 해보자 노멀 난이도부터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D, RE, 리스타트 스페이스가 점프네요 그리고 마우스를 사용해야 될 때도 있대요 글씨는 항상 통과가 가능하고 문을 사용하면은 해당 레벨이 끝난다고 합니다 전부다요 이지 벽에 비밀이 있대요 어 뭐야 오케이 아 뭐야 이게 스테이지가 엄청 많으니까 아니 뭐야 저거 왜 관통돼 버그 아니지 의도한거지 이거 관통되는거 맞아? 아 아닌데? 버그인데? 어이씨 판정이 뭘 뭔가를 움직이래 뭘 움직여? 아아 오오오오 오오 예스 베이베 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뭐지 이게? 오 이 사 이지 이지 아직 충분해 개빠르게 깰거야 내가 매드에터보다 훨씬 빠르게 깰거야 된거 아냐? 이렇게 하면 연거 아니에요? 열었네 이지 이지 드로우 그리래 오 예 요렇게 아아아아 살려줘 올라가 샅 샅 어 고장났어 됐다 오케이 완전 빠르죠 only you can left this room 오직 너만이 이 문을 지나갈 수 있다 어 어떻게 넘어가야되지? 얘가 지금 가짜인거잖아 어 됐다 수고 아 어? 아 아 쉬워 벽돌 슬라이드 해서 아아아악 아이씨 아이씨 아 이 벽돌 판정 진짜 구려요 이렇게 후우 다시하래 뭘 다시하라고 죽어 아 이건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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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잎 미친거 아니야? 아래 아래? 위야? 아래 아래? 뭐야? 뭐야 징그러 어? 그게 어떻게... 어? 방금 어떻게 올라갔지롱 방금 위로 올라가.. 어 됐다 ㄴ? 뭐지? 2.5.. 오오! 쩝쩝 쩝쩝 아아악 쩝쩝쩝 쩝쩝 프리퀀니시 주파수 주파수 음~~~ 해당 기계에 가까이 가니까 소리가 나요 주파수 낮은 것들은 이렇게 좀 거리가 멀게 소리가 높은 거는 주파수를 좁게 해서 열면 돼요 더블 점 예에스 베이베이 모서리 개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네 개 마,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이 여섯 개 뭐지? 선의 개수인가?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세 개 아아 선의 개수네 호우 엄마야 이지 이지 아아악 어? 죽어도 어? 뭐야 점 아 이게 점프가 판정이 진짜 스바라시라니까 이걸 넘어가야 돼 잘 밟고 하앗 마우스 피하기 아아악 고전 명작게임들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마우스 피하기 이걸로 슈퍼 유명한 밈도 있죠 3스테이지에서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에 귀신사진 따악 파악 그 모니터 아 근데 나 그거 연출 아니냐 실제로 모니터를 그렇게 부술 수가 있어? 야 이거 너무 신기해 오케이 헤이트 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패러디야? 뭐 어떻게 하라고 오오 꼭 누르고 있으면 부술 수 있네요 이거를? 뭐지? 어떻게 쓰는 거야 아아 오케이 꾸욱 눌러서 우클릭으로 좌클릭으로 꾸욱 우클릭으로 설치 이弟 선택하세요 뭐를? 뭘 선택하라고? 아아 응? 응? 이렇게 하고 지워? 뭘 어쩌라고? 뚜두두두두두두두 아 야 진짜 지워지네 이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세렉트한 상태에서 딜리트키 누르니까 지워져요 아이 개 신박하네 돌게 다 돼 어, 으, 왓? 뭐야 뭐야 얘 갑자기 약주 서먹었어 오케이 이제 알았어 이게 지금 노래 박자에 맞춰서 나오고 있거든? 왜 안 밟아아 왜 안 밟아아아 아아 좀 아 이게 막 화면이 울렁거려 오우야 점프했어 야아씨 버그 만세 홀드 좌클릭과 A를 꾹 눌러서 어떻게 하라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어? 버튼을 누르고 어 됐다 뭐,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해결했어요 이건 뭐지? I hate this game.net Give me that 코드로 들어가래요 홈페이지 2378 5461 뭐야, 이거 어떻게 가는데 어, 아아 이거 밟고 가야되나? 미치 넘어가서 2.. 3.. 열어! 만드세요!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겠죠? 팔이 안 붙는데? 아삭 이런 C 아 바지, 바지를 입혀야 되는구나 바지 입히고 이렇게 하면은 팔이 붙나? 어! 이제야 팔이 붙네 아! 부활! 이건 뭐야 아아아아아 오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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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오? 짠! 아씨 반대인가봐 반대네 X가 켜지는거 What is wrong with you cursor? 왜 커서가 뭐 내, 내 커서 어? 아아아 오케이 좋아요 E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어요 You still can enter 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이걸 여기까지 민 다음에 이 문으로 들어가서 아아아아아아악 이걸 어, 어, 어디로 밀어야 되지? 한 이쯤에서 들어가서 점프 졸라 맛있어 Let's take a break 쉬세요 어 이거 누르면 되겠지 쉬었다가 다시 가면은 다음 스테이지 잠을 잘해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아아 자고 일어난거구나 룩 클로우저 가까이 보라는데? 어? 6 뭐야 마우스 왜이래 6 2 5 3 6253 2 2 3 5 2 2 2 3 5 5 5 5 5 6 5 오른쪽이 우니까 그렇지 그래비티 중력 아 좀 그 좀 잘 좀 밟읍시다 대기 왜 조금씩 내려가요? 밟지도 않고 점프하기 겁나 멋있어 아아악! 어 뭐야 와 1인칭이야 대박 어 무서워 오케이 이 정도쯤이야 decrease 서서히 감소하래요 일단 여기 올라가서 쭉 올리고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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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커피 마이 페이버리 페이 펄 프레이즈 프레이즈가 뭐지? 뭘 복사하라는데? 문장 문장을 복사하라구요 뭐 블록 설정도 안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떻게 복사하지? 게임 제목을 클립보드에 복사하라고? 게임 제목을 어떻게 복사하라는 거야? 아이 헤이트 디스 게임 이렇게 해서 복사하고 어 뭐야 복사했더니 열렸어 아이 헤이트 디스 게임을 그냥 아무데나 쓰고 복사를 했더니 문이 열렸어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이런게 된다고? 이거는 아마 2 3 8 안되네? 뭘로 해야될까? 물음표가 있네? 서어치문페이스 어디 또 검색을 해보자 아아 아 아 이게 그 시계방향이 있네 이렇게 그럼 이걸 이걸 1이라고 하면 2 3? 2 3 7? 안돼 3 7 8 이렇게 해놓고 아아 반시계방향으로 하니까 맞았어요 오케이 핫 컷 아스 브라지트 베이베 쇼어 하이아아 한 번에 뛴다 썸 티인 인비자벌 뭐가 안보인 뭐야 오케이 인베전 뭐지? 아 아 이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에다가 두고 이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다 두고 이거에 반대되는 거를 여기에다가 두면은 완벽 뭐야 하이야 모쩌라구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아아 내가 왼쪽이 먼저 들어가져버리네 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하고 얘를 조금 더 이리로 가게끔 해야되는 건데 그쵸 됐다 좋아 뭐야 아니 사이클롭스래요 사이클롭스 왜 잘하죠? 나 어딨어 어 들어왔네 티비 이를 눌러서 티비를 보래요 어? 이거 러스티레이크 느낌 아냐 누르지 마세요 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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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눌러지 어이 어? 이거 독재자 게임이잖아 움직여지지 않아요 뭐지? 무서워 아 언더테일 패러디 흑음 이상해 여기에 두 마리의 스켈레톤이 있지만 저작권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 뭐지? 어? 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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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왓 더 파크 응? 나잖아 뭐야 무서워 어둠 아 눈아파 어 뭐야 아 아 어 유 우와 플레스를 눌렀어야 됐네 아이씨 쓰리 브라더 하야 뭐야 이거 어떻게 눌러 어 둘이서 눌러야되네 하야아 하야아아 좋았다 비하인드 뒤 헬로더 다시 너야? 얘들아 같이 가자 어떻게 해야돼 눌렀어 저기도 열렸다아 버튼 두번 눌러야돼 시스템을 해킹하래요 뭐야 알아서 해킹을 잘하고 있어요 hiss 있 우리가 역시 해킹 전문가 날 숨겨줘 누구를 여 빨리 의견 좀 줘봐 아 근데 소리가 너무 크다 아까 줄였던거 같은데 여전히 크네 어 뭐야 방금 뭐였어? 아 이게 알트탭으로 잠깐 아아 아 게임을 잠깐 숨겼다가 다시 보니까는 야아 신기하네 뭐였지 방금? 다시 다시 아 이건가? 지금 세번만 반짝거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1, 5 1이랑 4랑 합쳐서 5 2 5인거야? 525? 525? 안되는데? 불이 꺼져있는 것만 봐야되나? 아 검은색이 켜진거네 그러면은 고 8 고 고 8 고 아 검은색이 켜진거네 미친거 아냐? 왜 검은색을 시키지 뭐야 이거 이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왜 움직여지지도 않아 뭐 어떻게 하라고 아하하 아니 담배 피우고 있는거 어? 어 됐다 아니 아니 이게 낑겨서 일시정지로 다시 나와야 그때부터 나오네 이게 문은 어떻게 열어 문은 어떻게 열어? 해상도를 바꾸라고?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냐가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겠어 옵션 아니 미친거 아니냐고 두번째가 세팅이라고? 이거? 뭐냐 어 뭐야 캐릭터가 움직여지는데요? 아 관 empathy 이거 한글도 데냐? 안되네 NOW IN HD 예쓰 점프 뭐야 점프가 안돌려 아아 관레 데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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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한글도 되냐? 안되네? Now in HD 예에에에에에에에에스 점프 뭐야 점프가 안 눌려 아 좌클릭이 점프네요 어? 방금 뭘 뭔가 뭐로 점프한거지? 아아 점프를 클릭하니까 점.. 하이허아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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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뭐야 어 뭐야 하늘에 문이 있었어 어 뭐지 슈퍼 헤이터 최고로 싫어졌어 더 싫어졌어 오케이 얘 밑으로 내려갈 때 문이 하나 있는데 그걸 피해서 가야돼 아니 왜 안 돼 아이 발판을 밟아야되나? 발판을? 천천히 천천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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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천천히 오케이 들어왔다 스크롤러 썸틴 오우 예스 베베 전부 다요 다시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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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마우스 휠로 스크롤 내리니까 맵이 작아졌어 다시 세븐 8 3 4 6 8 2 2 5 5 5 5 5 5 5 5 자 이제 이걸 반대로 쓰면 돼요 제기랄 위에서부터 라니 2 2 넘어가 넘어져 넘어져 그렇지 그 다음에 패리티 패리티가 무슨 뜻이야 됐다 보았습니까? 저의 똑똑한 유추? 홀수 짝수 뭐 이런거 같은데 왓 더 헬 지금이야 지금 개빠르죠? 꺼져 카우보이 이 3 3 4 1 2 5 모스부어인데 뭘까요 이게 829라고? 오오오오오오오 땡큐 역시 집단 지성의 힘 네 cris 알파벳 하나 둘 셋 넷다 여 일곱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열셔wise열넷 일곱 workloads 왓? 왜 안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을 에이트가 많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왜 아까 안됐지? 나 지금 마우스가 좀 이상해서 막 두번 클릭되고 그런가봐 랄랄라 게- 엘리스트 150스코어 오케이 150점을 달성하면 됩니다 야 나 리듬게임 마스터야 저작권때문에 내가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이정도쯤이야 뭐 뻥이죠? 어메! 한번 틀렸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막 149점으로 끝나고 그러는거 아니죠? 150점 끝났지? 이제 안해야지? 점수가 까이고 있네? 오우씨 잣대할뻔했다 오우씨 오픈스투데이 앳 4시 아우 시계 바꿔야돼? 아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건데 시계 바꾸는거 아우씨 뭐야! 아 원상복귀하니깐 다시 이게 닫혀버리네이 아주 좌깔네 맛좋은 좌시에요 아 나 이거 가차없네 이게 게임이 한번 열렸으면 그냥 계속 열어줘야 될거아니야 됐어 1 1 2는 뭐야 1 1 2가 이 버튼인거 같아요 2 2 1 2 아! 쪼 1 2 2 그지 척하면 저기지 옹니 점프 아 점프할때만 움직일 수 있대 1 2 1 2 2 2 2 2 2 3 2 2 3 2 2 3 2 2 2 3 3 2 2 2 3 2 2 2 2 3 2 3 2 2 2 3 2 2 3 2 2 3 2 2 2 2 3 2 2 3 3 2 3 3 3 4 3 4 4 4 4 4 4 5 5 5 5 5 5 6 5 6 6 7 11 10 10 10 10 보세요,보세요 슬쩍 지나가면서 맵을 개빠르게 스캔했다고 이거봐아아아! 아아! 바로나오지! 팔로우 디렉션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아아아 브롱큰 루프 아아아아 아아아아 지붕을 부수래요? 얼마나 돼지샥 깔이면은 이걸 이렇게 몇번 치면 부서지냐? 어어! 무서워! 어우씨 이게 닿으면 보통 죽더라고 떨어지는거 맞으면 이머지 뭘까? 뭘로 해야될까? 문을 달라고 해야될거 같은데? 어어! 잠금 해제해달라 이 문을! 미쳤고! 온리 레드 펄슨 써 어우 로드 빨간사람만 가능하대요 나가야지 그러면 뭐 어떡해 아우 눈깔 하아! 빨개에 아우 눈! 이건 뭐야? 아! QR코드 진짜! 인게임에서 해결하라고! 다른걸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3 1 4 1 5 그래요 QR코드 해석하니까 3 1 4 1 5 오오오 진짜 난리를 치... 뭐야! 하이야! 됐다 레이어즈 유즈 WS2 스위치 레이어즈 왔다 이즈이 먹지마시오 싫어! 미안해 내가 말했잖아 어 무서워 근데 안먹고 어떻게 가? 저거 어떻게 가지? 어? 오오! 아 반대쪽으로 오케이 뭐야 결국은 먹어야되네 오해 좌클릭? 렉 레프트 마우스 버튼에 줄임말이거든요 이게? 좌클릭이 뭐야 아- 오케이 오오케에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에서 좌클릭 누르면 거기에서 굳어요 레트로웨이불 뭐지? 아 이게 닿으면 죽네 오케이 이해했어 이렇게 피해서 가야되네 와 나 잣댄거 같은데 피했고 그냥 화살표 자체도 닿으면 안되는건가 넘어가는 중 아 오케이 깨스 빠바바 일루전 환상 팽 바로 깼는데요 아 뭐어 환각이였어 짜증나 아 환각 개꿀 봤네 왜? 열렸잖아요 왜 못가요 맨 처음에 열려있었던건가 아 그러네 엄마야 어리유 어 뮤지신 어디 얼마나 잘 치나볼까 아 나 이 피아노가 싫어 진짜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 뭘 코드 몰라나 아 일본 칸에 A샵이면은 C가 도잖아 그지? 도 레 이건가 라샵을 눌러야되는구나 라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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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샵 오 열었다 아 좋아 아 여기 코드 써있네 그렇게 무자비하진 않네 아니 뭐 씨 아까는 막 핸드폰으로 QR코드도 찍고 인터넷 검색으로 달 모양도 뭐 그러라면서 왜 여기와서 친절해? 짜증나게 뭐야 이거 V V V V V V 폴료루루료루루료루 모여 olha 이 징그러워 아따 V V V V V V V 가 그거구나 이게 뭐냐면요 스팀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coury 중력이 역전되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거 이게 막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바닥이 위로 변하고 막 이런 게임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임인데 제작진들이 게임을 진짜 좋아하나보다 오케이 Meet your new helper 당신의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래요 하이파이브 예스 베베 아니 이거 나 잘하면 그냥 벽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이야 됐어 이건 쉽죠 이 모양 그대로의 숫자를 읽으면 됩니다 여기는 완벽한 네모이기 때문에 여기가 5고 이거는 여쪽에 5 그리고 요렇게 되어있는거니까 이게 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 5 7 5가 되게 많네 4 그 다음 뭐요 8 7 2 아니 씨 아아아아아아 아 개빡치기하네 게임 진짜 자 뭐야 팁을 누르고 싶으면 T를 누르래요 뭐야 이거 이상해 뒤로 왔더니 어우 무서워 아니 아까 전판에 그거를 다시 봐야되나? 아 아 이거 발판을 외워서 밟아야되네 ㅂ ㄴ ㄷ ㄷ ㄱ ㅇ ㅇ ㅇ ㅇ ㅇ ㅇ ㅈ ㅂ 벤 떨어졌어? 아니.. 아, 참.. 니은 그 다음에 C C에 반대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3번이야? 오케이 아, 또 떨어졌어! 아, 이거 판정 진짜 죽여버려야 돼 아, 진짜! 기억 반대와 기억이야 안 한번에 점프 하면 안되나 이거? 아아앗! 아, 됐다! 에에에에에에이 도망쳐 1분만 기다리래요 아, 일분을 그냥 버티면 되는 건가? 뭐 뭐가 어렵다고 아, 얘네를 다 바닥에 닿으면 안 되는 건가? 오케 램프 써클 Colonel 켜 켜 켜 켜 어 hey Dziękuję dass oh w I Oh I Η 24 빗 ena 앤드 SHAD 엥그리 베이비은 애가 화가 많이 났으 엥그리 베이비enz 착지를 하라고 굴러 아니 그쪽 말고 아 이대로 영원히 튀어오르는 거야? 아 오케이 그냥 부셔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저 문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제발 어? 뭐야 들어와졌어? 뭐지? 구멍으로 들어가지니까 여기로 빠졌거든요? 왜 부금이 꺼졌다 켜졌다는 거죠? 됐다 어 뭐야 아니 씨 어 됐다 와 역시 그냥 갯보로 될 때까지 해야 돼 Go away and then come back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래요 이렇게 뭐지?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나? 이거 완전히 꺼졌는데요 게임이? 그건가? 아 이제 지나가도 된대 역시 껐다 켜는게 맞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이런 씨 연습하래 야 상황판단만 빠르게 써도 이거 그냥 바로 넘어가죠 진정하래요 keep calm 음 음 오케이 소리를 키워 소리를 키워 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수고해요 How many times have you died? 너 얼마나 죽었는지 알고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시작 92 92 92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씨 93 좋아 숫자를 입력하니까 저게 되네 반응이 있네 보더스 이게 뭔데 붙어있는 면적을 말하는거야?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내가 매드에터보다 오래 걸리면 안되는데? 내가 매드에터보다 멍청할리 없어 맞 닿아 있는 변애소? 아까 내가 한거잖아 그거 어? 뭐야? 아니 이씨 장난아 진짜 맨 처음에 한게 저건데 뭐야 방금 아니 어떻게 버그가 걸려 저런걸로 31, 34, 33, 81, 45 이게 뭔소리야? 아 스테이지로 가서 질문을 봐야되나? 가보자 질문이 없는데? 아 위에 물음표 어? 물음표가 뭐 떨어졌는데 갑자기? 아 그냥 된거야? 아 떨어졌으니까 된건가? 다시 확인을 좀 해봅시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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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십사아 아 왜 점점 빨개지냐 화면이 그러고보니까 아 눈앞에 뒤집었네 완전 하얀색으로 해 아우 눈뽕씨 됐다 이제 질문 따위 없어 2, 0, 3, 1 2 2 0 3, 1 예, 외웠지로 왓 더 헬 아, 점프하면 바뀌네 오케오케 아아아악 어, 됐다 뭐야 아, 느려 마우스 피하기가 차원이 달라 아아! 아, 이거 누르면 일시정지는 줄 알았는데 아 아 오 bam 아으 아아아 으허에에에! 에에! 아주 섬세한 송길 됐다~! 리스폰! 뭐야!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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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오프 충분하대 뭐가? 얘들아 다 어디갔어? 아 왜 니가 올라타? 꺼져어어아아!! 다시 오케이 아아! 좀! 어떻게 가야 되냐 이거? 우와! 쩔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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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어디가! 오케이 됐다. 와아! 스트레잉트! 강인함! 난 강해졌다! 어쩔! 오! 문을 밀 수 있어! 강하다! 나란 존재! 시메트리! 2키로 레버! 뭐야 문이 열렸는데? 뭐지? 뭐한거지? 프리뷰! 프리뷰? 프리뷰가 뭐야? 뭐 패치노트 이런곳에 코드가 써있으려나? 미리보기? 설마 이거는 아니겠... 지? 안 나왔는데? 아아아아아아 그러니까아 여기에서 찾는게 아니라 여기네 스테이지 들어갈때 그러네 811 903이네 우리 너무 기상천.. 뭐야 아이씨 우리 너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깨려고 했네 뭐 그동안 계속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깼으니까 뭐야 이거 너도 강해질 수 있어! 유 점프 하이 해지 인크리스 점프 높이가 증가했대요 아니 미친세 미쳤어? 왜이래 땡큐 어이씨 무서워 어우 놀래라 오버레이 이를 눌러서 이걸 뭐 킬 수 있다는데? 이게 뭐야아 아 슬슬 머리아프다 아이씨 내가 매드웨터보다 멍청한가봐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여기랑 여기있는거 외워 51 Thinking 48 셋 53 46 zier 어 뭐ia 갑자기 아니아니ạ 오우씨 무서워 구글 아니고 후글 헤이트 구글을 줄여서 후글인가봐요 아이 헤이트 오 바로 나오네 뭐지 오오 와 오픈 더 도어도 나와 오 예스 베베 역시 후글이 짱이라니까 컴퓨터 커맨드 터미널 아니 미친 여기다 명령어 직접 입력해야되요? 아 진짜 크지가 않네 크지 않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 하고 틀면 어떻게 되나 보자 안되는데? 아 인트는 상수야 그니까 몇 칸을 가야되는지를 써야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아이씨 아 따옴표를 넣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는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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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움직여놔 오오 뭐지 지금 여기에 걸려서 왼쪽으로 못가니까 하나 하나 둘 셋 넷칸 위로 넷칸 그리고 하나 둘 14칸 오른쪽으로 14칸 오케이 해보자 자 문을 여는 코드도 있다고? 으으으으음 오케이 됐지? 한 번 해보자 대문자라고? 씨 이런 곳에 함정을 넣다니 거지같은 게임 난 이 게임이 싫어 오우 올라간다 올라간다 걸렸다 좋아 딱이야 걸렸다 야아아아아아 선 넘네 어 이거 그냥 가면 되네 어 저기 그냥 놓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가면 되네 코앞까지 안가도 되는구만 오우 딱 놓고 문도 열리고 이런 씨 아 크레인으로 끝까지 가야돼 아 진짜 사람 꼴박에 잘한다 뭐 일단 대충 이렇게 입력해놓고 가보자 얘 왜이래 얘 왜이래 오른쪽으로 가다 마네 오 쉣 이게 되네 오 호얼리 오케이 다운 한 칸 더 늘리고 릴리즈는 좀 놔두고 여기서 문 연 다음에 라이트로 다섯 칸 가보자 그 다음에 업 세 칸 레프트 두 칸 뭐 대충 이 정도로 입력을 해보고 가봅시다 아우 내가 하다하다 게임에서 코딩을 하고 있을 줄이야 문 열고 짜아아아아아악 들어가서 오른쪽 한 칸을 줄여야 되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네 일단 업이 모잘랐거든요 업 그 다음에 다시 업으로 10을 넣어주고 라이트로 3을 넣어준 다음에 릴리즈 릴리즈 딱 입력을 해주면 완벽하지 여기 Seding 위로 쭈욱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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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오른쪽으로 쭈욱 놓아놔놔 놨어 오케이 드디어 드디어 ark 표정이 왜 이렇게 걔같애 뭐 I hate this game mutu 예에에에에 내가 매드 헤터보다 잘 낫다는게 증명됐어! 1시간 40분 만에 꺼져!! 엔딩 크레딧 스캡도 한대 난 이 게임이 너무 싫어아아아악!!! 한글자막 by 한효정